형 진짜 성능샘치고 프로토 한번만 타보라고 신차인데 새로운 엔진이라고? 성능이 개... 끝내줘? 그런데... 아무것도 안 달려있잖아 이걸 왜 타라고 하는 거야 엔진이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 드리프트 788, 가속력 796, 코너링 850 이걸 왜 타냐니까 봐도 이게 보이잖아 왜 이걸 왜 타라고 하는거냐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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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 부스터? 잠깐만 야 좋네 야 좋네 자 인성라이더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1 2 3 4 어 출발 어 나 뭐야 나 무슨 오토바이로 바뀌어있어 뭐야 이거 이 차 잘나가는 찬가? 이리다 타보자 어 부스터 쫙쫙 모이네 가자 으아아아 아 오토바이 뭐야 이거 아 이거 안좋아 전에 타드차가 더 좋아 아 오토바이 뭐야 이거 으음 으음 아 얘가 막 한바퀴 돌아버리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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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즈같애 오토바이 맵은 괜찮은데 오토바이가 좀 안좋네 맵은 괜찮은데 오토바이가 좀 안좋네 으음 야아아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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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봐 연카랑 똑같애 지금 속도가 왜이래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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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카를 개발린 오토바이 뭐야 이게 빠른거 맞아? 빠른거같은데 으음 으음 빠른거같은데 으음 아니 근데 얘가 지금 턴을 거지같이 하네 아 쓰레기네 오토바인 아니 카트라이더 이거 본주가 왜 이걸로 해놨냐 게다가 부스터도 세개 보이는 거라서 아 거 C칼 더럽게 막네 야 너 야 아 씨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오토바이 거지같은데 진짜 왜이러지 이거 던카랑 같이 가야 아 저 애들이랑 같이 가야돼 지금 아 아 계속 붙어다녀 얘들이 아 어 음악 어 뭐야 BGM 타이밍 뭐야 BGM 타이밍 보송 야 BGM 타이밍 뭐야 이거 오우야 음악 타이밍 보송 자 아 저 맵 괜히 했다 3분이 넘어 이 맵 쓰레기네 야 방장 줘봐 그래 방 관리하는 애들 관리해 레벨 낮은 애들 강퇴하라는 거지 다음판에 니가 강퇴해라 마음에 안드는 애들 자 사망맵 한번 가봅시다 사망맵 공룡 유적지 그리고 내가 탔던 차 이거 골든 스톤블레이드 어 또라기 차구요 좋은차 그때 뭐였지 나 못탔는데 죽이는거 탔는데 죽이는거 갑니다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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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토 엑스가 좋타요 좋아요 포글포글 용암 자 리방 됐어요 화자 괜찮죠 바로 출발합니다 로얘 레디 하네 아 이런 아이씨 어 나쁘지 않음 안돼 안돼 롤도라 아유 씨... 아우 씨... 아우 씨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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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. 아, 씨... 아 무슨 한바퀴 차이가 나 미쳤나봐 아 무슨 한바퀴 차이가 나 와 아 나 이거 사람 못 이기했는데 큰일났다 차가 골드몬스터 말고 그냥 흑룡 가든 흑룡 탈까 그냥 아 근데 얘가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부스터가 세게 모아지는 차라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타야될 것 같애 이게 좋긴 좋더라고 맵을 좀 잘 정해서 가야될 것 같애 노르테우에서 근데 지금 다 나 응원하는거 맞아? 나 혼자 떠드니? 응원좀 해줘 노르테우 제끼끼야 그냥 바로 브로디 간다 아니 우당탕 대소동 거대톱니 그 다음에 브로디 이렇게 세게 해버리면 되겠지 뭐 레디해 닥쳐! 브로타 안타 이 새끼들아 말도 한술하고 있어 새끼들 낚시할라고 시끄러! 스타트! 3 4 5 오케이 갑니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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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이씨 이새끼들이 가게는 해줘야될거 아냐 야! 아이씨 아니 이새끼들 미쳤네 에이 아이씨 아이고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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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너 야! 비켜 아 씨발 차 거지같은 개같은 오토바이! 왜 저네꺼 뺐어! 왜 팔았어! 야! 아... 야 이 씨발 새끼! 아냐 이 개 새끼들아! 야 이 새끼! 야 이 새끼들아! 아! 야 이 새끼들아! 오! NO! 하! 안 오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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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가 쓰레기야 내 차 진짜 쓰레기차야 왜 이새끼 왜이렇게 해놨어 아 나 지금 흥룡바퀴 탈수있는게 없어 5억그린데 어 황금기사? 황금기사? 황금기사 프로트 안탄다고 몇번 얘기해 프로트 안탄다고 했지 안탄!!! 갑니다 야 야 야씨 야씨 야 진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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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니.. 아 아 아 큰일났다 진짜 이 맵에 승부 쓰여야되는데 아이 뭐야 열어 열어 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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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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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씨..발.. 아! 뭐야 저 새끼 왜이렇게 빨라! 아 5초 차이 아씨..발.. 아아 5초 차이.. 아아..씨.. 오우야아.. 아 나 11분밖에 안 남았어 미친.. 형 진짜 성능 샘치고 프로토 한 번만 타보라고 신차인데 새로운 엔진이라고? 성능이 개.. 끝내줘? 그런데.. 아무것도 안 달려있잖아.. 이걸 왜 타라고 하는 거야.. 엔진이 아무것도 안 달려있.. 드리프트 788 가속력 796 코너링 850 이걸 왜 타냐니까! 바돔 이게 보이잖아! 왜 이걸 왜 타라고 하는거냐고! 어? 흰차가 사기라서 강화랑 파츠를 못 탄다고? 너네.. 아니면.. 아 그래..야 타보자 타봐 말.. 아휴.. 이 새..이 새끼들.. 카트라이더도 카알못새끼들이.. 하.. 하.. 뭐..뭐..알어? 알고 한 얘기야? 야 레디해! 레디 레디! 레디..아 이거 타.. 아 속는거 같은데.. 아 에반데.. 희.. 하.. 야! 이거 쓰레기 차잖아 개새끼들아 이거 쓰레기 차잖아 개새끼들아 존나 느리잖아 개새끼들 야 왜 낚아 나를 아니 왜 낚아 이거 빼 얘봐 너네가 낚았잖아 아 병신차잖아 이걸 왜 타라고 했냐고 아 이거 뭔 신차야 신차는 아니 아까 그래프 수치가 나와있었는데 말도 안되지 이걸 왜 속았을까 아 병신차잖아 이걸 왜 따라가냐고 미친놈아 아 이 새끼들 아니 시만 이걸 왜 타라그래 이 위치 부스터 두번쓰는데 어쩌라고 아 느려 이 병신차 이거 아 개같은 차를 타라그러네 아 가지고 있는 차가 훨씬 좋잖아 어? 아이고 아이고 아 뭘 이게 뭐가 좋아 어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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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 부스터? 잠깐만 있어봐 엄마 오오 오우 오오 오오 좋네 야 좋네 야 좋네 야 짱이네 이거 와 진짜 10분 남았지 어깨 8분 아 시발 야 뭐야 8분 남았잖아 허 3판밖에 못하는데 좋네 야 개쩌는데 차 좋네 빠른데 야 가만있어봐 8분 안에 아 근데 맨맨맨맨맨맨 내가 잘 정하면 되는데 일자로 좀 길게 가있는거 그렇게 좋은건데 방장 내놔 아 있어봐 야 이거를 동화 오 그래 야 닥콩 야 닥콩 지린다 닥콩이 일자가 길게 늘어져있잖아 그러면 이거 길게 쭉 가면은 바로 바로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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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면 할 수 있을거 같애 야 이 차 좋다 진짜 괜찮다 차 좋아 잘생겼어 불만 부윽 우아 미쳤다 이 차 우와 미친 좋아 말도 안 되게 좋아 나와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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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 !!!! YOD ! !!!! !!!! !!!! !!!!!!!! !!!! !!!! 이씨 이씨 아 진짜 빠르다 아니 1등이 너무 빨라 미친놈 같아 아 쟤 너무 잘해 아 씨 개새끼 진짜 미친놈적 아아 아 저거 절망적이야 아아 아 씨X 미친놈 아니야 쟤 아우 너무 미친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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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안지겹냐 근데 중자되지만 저거 하는거 어? 안지겨워? 어 그리고 연기 아 Так 야 이 씨발새끼야 야 이 개새끼 아 저 골 깐다 진짜 중자내즈너 저 아 야 저 새끼 야 넌 왜 막아 날 왜 막아 날 왜 막아 야이소 아 이씨 야 이 개새끼야 이씨 이봐이!! 어우 미쳤나 봐 아 이거 이 상타이도 하면 안 되겠네 어? 아니 야 너무 유치.. 야 이 새끼들 뭐야 진짜 하지만 하지만 4분 남았어 씨발 하지만 나에게도 방법이 있지 마법의 bgm을 쓰도록 하겠다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간다 스피드왕 번개 그 앞에 있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린 달려간다 우린 승리한다 우린 승리한다 우리들의 우리 score 에der 불타는 Labor 우리 다녀간다 우린 승리한다 우린 승리한다 우리들의 꿈어치ificación 따라서 담은 시간 다시 돌리자 우리 우리 должны 우리 위 손에 손만 잡고 담배 뒷끄릴대 아무리 험한창에 우리 앞에 있다대도 우린 한숨 우린 달려간다 우린 준비한다 우린 달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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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yttIII야 아 piss 에 replaced 아 미친 놈들아 야이 미친 놈들아 아아! ㅅㅂ 개 ㅅ 아 미친 개... 조졌어 아아 ㅅㅂ 망했어 5시 20분 와.. 빨리 6시간 반을 방송해야돼 이따 샤워하고 또 방송 계속할게요 네 어차피 뭐 근데 끝까지 해보긴 해봐야되는데 애들 너무 잘해가지고 오늘 아이 답이 없네 미친놈 아우 너무 잘해 애들 내가 몸맵을 해도 안될거 같애 그런 의미로 기차역질주 어때요? 오오오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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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들아 장난이야 근데 존나 억울해서 그래 이 개막난이 새끼들아 아휴 저 맵은 그냥 완전 8차선이라서 애들이 막 잘할 수가 없는 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난친거구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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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저 씨발 마이키 너 헬멧 부셔버린다 너 대가리 진짜 쪼개버린다 개새끼야 너 아까도 나 막았지 씨발놈아 전파내 개새끼가 아 저 씨발 존나야고 그러네 저 개같은 새끼 저 씨 아휴 씨발 진짜 아휴 개새끼들 아이 미친 아휴 진짜 씨발 아휴 진짜 개이 아휴 졌어 미친 아휴 쑌 아휴 어휴 아휴 아휴 으... 야 이 저 씨발 마이킥! 너 헬멧 부셔버린다! 너 대가리 진짜 쪼개버린다 개새끼야! 너 아까도 난 막았지? 씨발라고 전판에 개새끼가... 아 저 씨발 존나 약오르네 저 개같은 새끼 저 씨...